소리 어때요? 괜찮아요? 나 처음 해봐 튜토리얼이 있다니까 튜토리얼 한번 다 아 자 옵션부터 볼까? 노래 괜찮아요? 소리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이대로 하려구요 이제 창모드를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노래소리 괜찮으면 이대로 가고 윈도우 볼륨 괜찮지? 가볼게 튜토리얼 아무것도 안알려주네? 잠깐만 프레스 앤홀드 애니웨얼 어디서 하나 누르라고? 제가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팔이 움직이네요 마우스 보이네? 게임이 튜토리얼 딱 보니까 진짜 가벼워보이게 가벼워보여 과연 이걸로 1시간 2시간 할 수 있을까? 여기 끝입니까? 지금 눌렀는데요? 아 아 뭐지? 어? 때린건가? 낫 헝그리 배고프지 않다 피드 먹여라 먹이라고? 방금 내가 때린거야? 어서와요 그니까 지금 아 쭉 누르라고 쭉 넓어지네요 지금 깨서 누르고 있는 상태야 아니야 이거 스팀 게임이야 나온 지 몇 년 안됐어 그러면 이 포물선에 맞춰서 주는건가보다 이얍! 월국돈 프로님 추천 좋아 어? 아닌데? 슈퍼홍글이 아 슈퍼홍글이 가운데한테 줘야되는구나 이이잤 아 먹었어? 먹은거야? 먹은거야 만거야 한 번 더 주라고? 으흫 맞아 세이리스 어떻게 알았어 프로님 역시 프로인데 누구한테 주라고 누가 배고파 어서와요 나 턴글이 누가 배고픈데 그러면 슈퍼홍글이 아까전에 안 배고팠듯 아 쉣 왜 이렇게 못먹죠? 흐흐흫 아니 쉬운줄 알았는데 헥 못먹은거지 주는데 왜 못먹니? 먹을걸 줬는데도 야먹니 어머 갈비뼈 다 없어졌나봐 이거 이거 어어 지나갈 때 제가 뭐 먹나봐요 그러면은 내가 파밍을 하면 그 파밍한걸로 애들한테 먹을걸 주나봐요 메리크리스마스 어어 방금 있었는데 의외로 어렵네 누가 배고픈지 알수가 있어야지 탭 쓰리타임 어 뭐 먹은건가? 뭐야 뭐야 어? 튜토리얼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 먹는거다 개 아닌게 도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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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눌루라고? 아 줄이 꼬였구나 발에 줄이 꼬였어 어 제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네요 개설기팀 추천조아 이렇게 하니까 아 뭐야 된거야 망고야 뭐 이거 라운드가 있나요? 저번에 무슨 총 쏘는 게임은 라운드가 너무 간단해서 재밌긴 재밌는데 얼마짜리였지? 이거 2천원도 안했던거 같은데 천원인가? 그래서 그 스팅게임은 굉장히 간단하게 했던거 같은데 이건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스튜리얼 잘 모르겠네 세이브도 있는거 보면 일단 스타트 해볼게 도트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어 주인을 선택하는거죠? 님들 얜 너무 도둑같이 생겼으니까 에스키모인을 선택할게요 선택 어 다스토리도 있어요? 투데이 빨리 해석해봐 투데이 어허 썸띵 어허 어 뉴 스타트 어허 캐피탈 어허 할아버지였네 뭐래된거야 알았어 됐구요 강아지 선택하는건가? 세마리까지 선택할 수 있는거야? 원래 세마리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 종류가 많네요 여러분들 차이점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원래 눈썰맵 쓰는 애들은 좀 대형견 이지 않습니까? 그쵸? 뭐 여기서면 이쁜 갱아지를 찾을 순 없잖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음... 슈나우저 아니야 이거 생긴거? 슈... 슈나우저가 외국어라서 이렇게 쓴거지 슈나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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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롱 예 하이어 고용하다 슈나브즈 아 귀여워 근데 되게 못믿게 생겼어 어허허허허허허허 되게 못믿어운대 컨티뉴 아 한거야? 아야 한거야? 이제 두마리 남았다는거지 여기 저 목소리 너무 크면 말씀좀 하세요 제가 흥분하면 목소리가 자꾸 커지거든요 그래서 중포를 꺼놓지요 에미 야잇 야미 계속 똑같은.. 어! 이거 나 갖고싶어 샤샤샤샤샤샤샤샤무해 사무에드 나 사무에드 사무에드 들어봤어 그 사무에드 턱, 턱, 털, 턱, 턱 복실복실한 애 아냐? 진짜 귀여우네? 턱 복실복실 예예예예 해야겠다 내가 방송 몇시부터 시작했지? 샤무에드 소일드 네임을 바꿀 수 있네 그쵸? 어 칼라도 바꿀 수 있네 칼라는 어떻게 바꾸냐 이거 뭐야 이거 더 진해지는건가? 흐려지고 진해지고? 이거 채도 아닙니까? 어! 색깔 바뀐다 색깔 바뀌어요 핑크색? 아 고맙습니다 유엔님 근데 제가 도중에 다시 보기를 끊었어요 뭐 9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 10시, 11시쯤에 다시 보기 한번 따고서 그때부터 그.. 클레이 방송하면 되겠어요 어 이러니까 이쁘다 그쵸? 아 이렇게 이렇게 여자야? 이름을 뭘로 할까? 랏 내가 라덕순이니까 라디였대 라디 뭔가 이뻐보이게 그러게 개, 개색깔 어우 개색깔? 헐 개, 개의 색깔은 못 바꾸네요 랜덤 이름도 있네요 컨티뉴 이제 마지막 한마리 아는데요 마지막 한마리는 제가 지금 조금 이쁜애들 위주로 골라서 약간 좀 이렇게 리더쉽 있는 애가 없거든요 리더쉽 있는 애를 끌고 가야겠어요 좀 세네 누구에요? 다들 스트롱이라는데 못 믿겠어 스테디? 스테디는 뭐야 스트롱 좀 세보이는 애 말라뮤트 시베리안허스키 이런게 좀 세지않아요? 시베리안허스키있나? 허스키 어 여기있다 허스키 어 여기 옆에도 허스키 아니야? 화이트허스키 허스키인데 화이트랑 허스키가 있어 어떤게 더 좋지? 어 얘 지금 8이라는.. 아 넘버구나 이거는 아닌가? 어쨌든 오오 세보이는데요 오호 얘는? 아 얜 좀 순해보인다 일단 리더가 필요해 세네를 데려가겠습니다 칼라 너는 까만색을 해 까만색 어 까만색을 하니까 니 털색깔이랑 구분이 안간다야 아 이름의 색깔도 바뀌네? 그러고보니까 그쵸 님들 끈색깔만 바뀌는게 아니라 이름색깔도 바뀌어요 뭐야 이거 움직이질않아 그래 하나씩 해라 이쁘다 어서오세요 이름도 바꿔주자 음.. 좀.. 멋있는 이름 없을까? 한글은 안되죠 한글 안쳐지네 한국인을 배려해주지 않았어요 라덕 됐어 됐어 아까 첫번째는 제가 이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했는데 뭐 이름 뭐 필요 있겠으니까 이름 보이지도 않네요 얘 내가 리더 세우고 싶었는데 앞에 리더로 선다 역시 처음에 골랐던 애가 이렇게 좀 정치가 작은 애가 지금 색깽 액깽 액깽 액깽이로 출발하고 그 두번째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센 애 달려가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어서오세요 밥주라고? 이거죠 그거 해서 밥주는거죠 근데 아무도 배 안고픈거 같은데 왜 밥을 줘? 누구한테 밥주라는거야? 일단 줘볼게요 아! 맞았어! 쉿 피드 강아지를 누르면 알 수 있나? 누가 배고픈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어어어 어어 줄이 문제가 있나봐요 어어! 아니야 어어 밥먹어 어 먹었어 한 번 더 주라고? 어? 아니래잖아 쉿 누가 누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다 알아봐야되나봐 어 밥 더 떨어졌어요 어어 저 장이 아이 아 밥먹었구요 지금 오늘은 지금은 스팀게임하는거에요 평소에 락을 받을 순 없잖아요 어어 아 배고프대 슈퍼홍그리 너는 왜 쬐많으나 그렇게 배가 고프니 하 아 먹은거야 만거야 머리로 때리는거 같애 어 냠냠 밥 밥챙기고 잠깐만 줄 꼬였대 줄 줄 줄 저리가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얘를 앞으로 뒤로 지금 줄을 해준거야 쟤가 어어어! 어어! 뭐야 쟤? 어씨 님들 오늘은 이거 끝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클레이 방송할거야 라그 캐릭터 만들거긴 한데 오늘 라그는 없으니까 너무 실망... 괜염치 마시고 진거야? 스토리가 있는거야? 나는 상처받았다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회색의 4마리를 끈 애가 달려나갔다 나도 4마리였으면 이겼을텐데 끝난거에요? 3번 먹었다 나무를 2개를 잘랐다? 바위를 2개 넘었다? 나 1개 넘었는데 뭔소리야 이거 알수가 있어야지 무처뜬 게임은 직접 부딪쳐보는 직접 부딪쳐보는게 좋으니까요 챙겨주는건가? 그쵸? 챙겨주는거 같은데 뭐야 이거 클릭할수 없어요 어? 이거 뭐죠 이거? 클릭할수 없어 다른애들도 클릭못해 라덕만 클릭할수 있어 님들 아 순서바꾸는건가봐 아 순서바꾸는건가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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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선두서 근데 너 좀 줄이 자주 꼬이더라 라인업을 바꾸라고? 바꿔야만 꼭 할수 있어? 안바꿔주... 바꿨는데? 뭐야 어 또 바꿔야되나봐요 아 선두서나니까 힘든가봐 그래서 바꿔줘야되나봐 그치 밥먹어 먹은거야? 되게 시덥잡게 먹네 먹은건지 맞은건지 배 안고프다고 그럴거같아 이거봐 아 봐봐봐봐 아! 아하이! 어어 힘들어한다 왜 벌써 힘들어해 아 땀흘리면 밥줘야되나봐 그치 배고파요 배가고파요 배가고파요 어 줄꼬였어 얘가 좀 줄이 잘 꼬이더라고 어 어 밥챙겼구요 야 이거 재밌다 아 나 진짜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하는데 재밌네 먹었니? 먹어야지 앙! 줄꼬였어 줄 줄 이거 어떻게 아아 아아 달려 달려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어 얘 너무너무너무 그랬나봐 미안 미안 아가 미안 요렇게 됐지 어머머머 너무 훌렁하니까 어머 아 밥 먹어 아이 너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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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아이 밥 먹어 아 줄꼬였어 아이씨 이거 아직 우리 대회 나갈때가 아닌거같애 얘들아 어머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머 둘에 맞았어요 이걸 내가 조절을 해서 줄이 너무 길어지거나 하면 하하하하 엉망진창이야 하하하하 망했어 하하하 우리 대회 나가면 안되는거 같애 잠깐 밥부터 줄고 하하 밥 먹어 아잇 밥 먹고 망했다 줄꼬이는게 제일 어렵네요 지금 잘 달리죠? 줄 줄 점점 더 꼬여져 요 간격이 다 똑같아야되나봐 그치? 좌우로 움직이는게 있는거 보니까 달리 달리 뭐 없어요? 어 이제 힘들어한다 또 어우 이렇게 빨리 다 되어서 다 하고나봐요 사등이래요 위에 사등이라고 써있네 바빠가지고 못봤는데 먹어 푸샹 잠시만 잠깐만 사등이야? 근데 몇명중인 사등이니까 중요하지 어? 레벨업하는것도 있나? 뭐지? 밥 네범먹었다는건가? 밥 네범먹었다는건가? 아 관리해주는것도 있나봐요 해피니스 관리 네명중에 사등이라고? 설마 근데 걔를 네마리나 끌고다니면 당연히 일등하지 나도 다섯마리 여섯마리 있으면 나도 일등하지 스피드가 다른데 근데 이게 뭔네요 애가 이게 딴 표시가 나면은 애가 배고픈거더라고 그럼 딴 표시가 났을때 내가 밥을 주는거란 말임 그쵸? 아마나 리켓티님 아핳 아 무슨소리야 나 요즘에 라그 너무많이 해가지고 진짜 스티만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았어 따르기에도 해야지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님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 사이사이에 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스토리가 있네요 오늘 나는 강아지랑 시간을 보냈다 이 녀석들 역시 날 너무 좋아한다 그랬다 저랬다 아 집에서 트레이닝하는것도 있나봐야 케어하는것도 있고 어 되게 약간 섬세하네 의외로 섬세한 면이 있네요 너네는 트레이닝좀 해야돼 자식들이 빠져가지고 전실모찰이지 추천 감사합니다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는걸까 이렇게 아까전에 그 상태 확인하는거 할수있죠 레벨도 있네? 레벨 있어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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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레벨 아 아 뭐지 이거 수업수업 아 수업하라고 됐어 케어 아냐아냐 추천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거야 하는거에요 님들? 제가 한거에요 지금? 아 뭐야 뭐야 잠깐만 뭔가 대화창이 있는데 이거? 트레이닝 트레이닝 한거아님? 케어 한거아님? 가 됐어 뭐 이렇게 저절로 되나봅니다 그쵸? 큐티님 9개 감사해요 아 라그하면 돌아온다 덕돌아 소심어 아 라그 안할때 라그하라고 스트레스 주지마 어 나 그런거 진짜 싫어 하지마세연 뭐 지금 하는거 같아요 어쨌든 상태가 불가는거 같습니다 나는 입에 어? 불이 나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 저는 라그를 반만하고 나머지 반은 모바일 스팀 쯔꾸루 골고루 다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백날 첫날 얘기를 했지요 네 인간이라 그랬어요 근데 뭔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님들 이 단어단어는 알겠는데 어떻게 뭘 하라는지 모르겠어 뭐 클릭이 되는것도 아니고 그냥 상태 보라고 한건가? 해봐요 알겠어요 좀 아쉬운 분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영수증이야? 돈 쓴거야? 돈도 필요해? 그게 해야 될게 많네 아저씨 시청감사합니다 님들 아 나 영어 진짜 울렁증 나올거같애 아 토해 방송하다 토하면 어떡하지 아저씨가 막 이렇게 노트에 써놨는데 관리하는 그거네 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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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응? 야 그건 당연히 알지 사모예드다 이런걸 써놨어 라비는 사모예드다 라비는 사모예드다 나도 당연히 알고 입양을 했죠 패몰될 줄 알았죠 3데이 남았다는건가요? 그쵸 8데이 아 빨리 대화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가만히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띠링띠링띠링 하는거 보니까 아까 8데이였던게 지금 7데이로 바뀌었잖아요 점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잘 달리고 못달리고가 좀 결정되나봐 그치 또또또또또 이거 아까전에 매니지라고 한거고 그쵸 으헤헤헤 이것도 돈이 필요한거잖아 그쵸 내가 늘리는데 돈이 필요한거고 내가 돈을 벌고싶다고 그쵸 어 이거 뭐지 뭔가 도장이 짤 짤 짤 찢겨가는데요 어 어 네 어 돈이 나가는거면 큰일나는데 이거 돈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이거 그쵸 어 뭐죠 어 아무거나 눌러봐 어 어 어 어 아 빨리 대응하게 해줘 실력으로 가자구 이런 돈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진짜 스트레스 받게 그쵸 차라리 중국어가 낫겠어 어어 방금 전에 하트 날려줬어 나한테 어 이거 봐 어 클릭했더니 하트 날려줬어 어 얘는 왜 하트 안되냐 얘는 왜 하트 안되죠 얘는 어 어 이렇게 되는데 뭐 어쨌든 올라가게 올라가는건가요 아까전에 밥준거랑 뭐 어쨌든 아까전에 시간을 허비했던게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또 시간이 허비됐어요 어떻게 설정할건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허비하는건가봐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천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어떻게 매니지를 할건지 하고 어어 뭐 뭐 왔어요 강아지들이 배고프다고? 밥을 줘 밥 어떻게 주는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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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행위했어 아 지금 배고프네 잠깐만 이게 포만감인가 봐 님들 그쵸 아닌가 에라이 이거 보내 야 래키하고 니가 이쪽으로 가 하루또 보냈어요 으흠 어떻게 되는지 열길 감사해요 열길 감사합니다 수조작관이 오셨습니까 어서오세요 저 책같이 생긴거 뭐지 괜찮아 게임은 하면서 배우는거야 아 이거 왜 또 지났어 어 아까전에 투데이였잖아 그쵸 큐티님 큐티 큐티님 이거 투데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까전에 이거는 내가 먹었던거 아니야 그쵸 시간 일단 지내보고 에헤헤 감사합니다 수조작가님 고마워요 아 한 열 어 열 시 열 한 시 이때까지는 이거 할거 같아요 아저씨는 글말 쓰고 하는게 없네요 네 으흠 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아 뭐가 올랐어요 어 근데 저거 완전 떨어졌어 기다려봐 그럴거면은 우리는 문명에 문명을 기다려봐야 님들 이렇게 있을순 없지 내가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면서 할거야 이게 지금 창모드라서 창을 벗어나면은 소리가 딱 끊기거든요 님들 너무 위화감 느끼지 마시구요 그거네 님들 쉬면서 이게 피로도래 님들 알고 계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이거는 피로도고 이거는 이게 올라가면은 휴식이 더 많이 된다는 뜻이 뭐야 이게 휴식이잖아 이거는 뭐 칸이 늘어나면은 휴식을 많이 취했다야 아니면 취할 수 있다야 아니면 취하고 있다야 아니면 휴식이 너무 쌓였다야 아니면 휴식이 니들 필요하다는거야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배고픈건 어디서 나오지? 해피니스는 계속 굿이네 얘네 날 너무 많이 좋아하나봐 레벨업은 어떻게 하지?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역시 게임을 좀 다양하게 많이 해봐야돼 제가 너무 라그에만 물론 저는 라그를 사랑하지만 이런저런 스틱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종합게이머들은 이렇게 영어와 같은거 나와도 척하면 척이야 근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영어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둘 다 못하네 야 이걸 다 해석할 순 없잖아 구글 번역기라도 돌리고 싶다 그 그 그 그 그 이게 피로도랬어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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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얘는 어떻게 된거지? 둘 다 근데 레벨업을 하나도 안했어 얘네 다 레벨이 빵이에요 그럼 이거 말고 우리 애들을 좀 훈련시키자 아까도 훈련시키던거 어딨어 아가 훈련좀 해봐 너 놀지만 말고 어? 다망주.. 어머 귀여워라 어머 아 이거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은 해.. 어어! 해피니스 올라갔어 님들 알겠어 거봐 게임은 역시 직접 하나씩 배워야돼 이..이거봐 그레이트 올라갔어요 방금 전에 내가 쓰다듬어주니까 어 하면서 해피니스 올라갔어요 근데 더이상 안올라가네요 별로 쓰다듬을 받고 싶지 않은가봐 스킬 스킬도 없어 할 줄 아는게 뭐니 레벨업을 해야할 스킬이 있을 것 같은데 스킬도 있네 여기 게임이 막 그냥 달리기만 해가지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있으니까 좋네요 일단 돈이 있어야되는데 돈을 어디서 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건가 리그 이거는 리그를 신청을 하는거야 아니면 리그를 참가했다는거야 리그를 신청하는거 아님 달리기를 시켜줘야지 1등을 하는데 달리기를 시켜주지 않고 있어 어어어! 어어! 님들! 아 깜짝이야 저장된거야? 어? 저장된거야? 어? 저장된거야? 저 한국말이 패치가 안됐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빨리 해야지 보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텐데 투데이지 투데이지야? 어디어디어디 아니잖아 지금 어디에 아이들을 넣어놨는데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같네 뒤에 할 때면 시험 왔다 자 1대2 남았어요 일단은 보내볼께요 어 이제 이제 들어갈수 있는거지 님들 레이스 투데이 레이스 투데이 그쵸 가볼께요 엔터 못해도고 지금 하 하 옆에 지금 제가 사전을 놓고서 하고있어요 내가 이런 귀여운 게임에 이렇게 사전까지 하다니 이거는 그러면은 뭐 L에서 M으로 들어가는게 뭐가 변했다는 뜻이야 내가 알아놔야지 일단 가자 실력으로 커버하면 되요 어 이거 뭐죠? 크리스마스라서 쿠키가 크리스마스로 변했나봐요 땀흘리면 제가 밥주는거에요 달리는거는 제가 컨트롤하면 되는거니까 할수있어요 자 힘들어한다 슬슬 힘들어한다 밥 먹고 안먹어졌네 아님 말고 어 힘들어한다 밥주고 세번째 밥주고 두번째 아 못먹었어 못먹었어 아 아기 밥주고 그렇죠 아 카메라 찍혔다고 밥 밥 캐치 아 힘들어 먹었구요 애들 힘들만하네 근데 사람 하나 키우는데 아 힘들어해요 힘들어 밥이야 먹었니? 하나 더 먹어 어 우와 힘들 어 줄 끊겼어 너 나 잘하지 않아? 너 나 잘하지 않아? 어머 이거 잘못 만지면 자꾸 줄이 꼬여 어 이거 왜이래 너네 왜그러니 밥 먹은거야? 밥 먹어야지 달리나봐 밥 안먹으면 균형이 안맞나봐 어머머머머 둘 둘 셋째 첫째 못먹었어 너 뒤로 좀만 이렇게 와 균형적으로 어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 어머머머 누가 그랬어 밥 줘 파밍파밍파밍 아 세번째 아 먹었어 그 거의 머리를 때리는 수준인데요 뼈다귀로 일단은 줘보겠습니다 좋아한다니까 어 바람이 불어요 어머머머 어 어떡해 너 일로와 됐어 됐어 이거 어떻게 푸는거에요 님들 그냥 클릭을 하고 있긴 한데 어머머머머 밥 밥 밥 첫째 첫째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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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셋째 다 먹어 그냥 다 먹어 내가 상시로 던져줄게 내가 2초에 한 번씩 던져줄테니까 니가 아 너네가 알아서 먹어 하늘을 들면 밥이 있을거야 알겠니? 먹은거야 만거야 야야 밥 밥 밥 밥 밥 밥이 먹어 퍼펙트 밥을 그냥 상시해줄테니까 첫째가 자꾸 못먹네 첫째 힘들게 되면 어떡하니 어 잠깐만 온거 같아요 4등 망했다 돈은 아 이게 계속 참가를 하면서 돈을 버는건가 말인데 왜 돈이 안올라가요? 버그인가? 왜 안올라가지? 아니 이거보다 더 빨리 달릴수가 있어요? 네? 오케이로 바뀌었고 사진을 갖게 됐고 이게 피로가 붙이는건가 이 빨간색이 피로더라고 그래서 피로가 쉬다보면 깎이는거야 아재님 어서와 야 그래도 100원은 줘야지 너무한다 사람이 막 강아지가 고용하는데 4,000원인데 사람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좀 나아지나 봅니다 그쵸? 자 이제 집에서 또 훈련을 할거야 이거 뭐야 채찍이야 뭐야 우리 아직 3일째 나가는 또 그게 있나봐요 이거는 뭐 아저씨가 뭐라뭐라 하긴 하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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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지는 않구요 옐핑이 뭐야 옐핑? 옐핑 옐핑 헉 헉 아퍼 아픈거 아파서 소리 지르는거래 아까전에 우리 첫번째 애기가 아파서 옐핑했어 옐핑했어 어떡해 왜왜 옐핑했어? 아저씨가 괴롭힌거 아닙니까? 어어 왜이래왜래 저장된거죠? 쉰거야 만거야 하루 지난거야? 이거를 트레이닝을 해야되는데 어 레이싱이 또 있어요? 아니지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쪼끔 애들 쉬구요 이게 쉬는거 같아요 그쵸? 요걸로 요렇게 요렇게 너 쭉을 세마리 다 쉬어 이렇게 체크해놓고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이러고 턴 턴을 종료한다 됐냐? 그래도 한참 남았는데? 한참 피로화되는데? 레벨업은 한거야 막 경험치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몰라 헉! 해피니스가 지금 배드에요 괴로운가봐 어 얘도 배드야 왜왜왜 얘들아 왜 밥주는건 없어요? 왜이렇게 괴로워 더 쉬어 더 좀 낫니? 안 낫는데요? 쓰다듬지도 못하네 어떡하지? 애이가 지금 되게 힘들어해 더.. 더 쉬어 어 레이싱인데 지금 나가면 너무 애들이 힘드니까 잠깐 쉴게요 jedes도 smaller 쉬는데 뭐 그게 구멍이 도중에 스케일포인트 내려가 헉! 안.. 아.. 보물.. 자꾸.. 쉬기만 하니까 왜 우리가 계속 몸 쉬면은 익숙한 그 뭐냐 쌓아놨던 실력이 퇴보하듯이 약간 스케일포인트 내려가나보다 망했네? 어 그 돈.. 돈이 오백 원이 있어 왜 돈이 오백 원이 있지? 오백 원까지 뭐하지? 밥을 안줘서 그런가? 밥은 어디서 주는거야? 매니지해서 하나? 키를 뭘 누르는건 아니겠죠? 키는 아닌거 같아 마우스가 있으니까 보기만 하는건가? 그죠? 도그 하이얼 할 돈은 없어 도그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일단 가자 지금 기분은 굉장히 나쁜데 오히려 이렇게 좀 기분이 빡칠 때 더 증가를 발휘하기도 하잖아요 님들 그쵸? 아 못나가네? 내가 아까진 안 나간다고 그래서 못나가나봐 그럼 이거 다음과 하지 뭐 아저씨 또 일기들만 쓰지말구요 애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 금방이라도 물어뜯어 죽일 기세다 배가 고픈가보다 잘하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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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